2. 발을 찢으면서 무릎을 들어오래요 2. 발을 찢으면서 무릎을 들어오래요 놓고 팔을 찰 때 왼쪽 무릎에 손이 올라와요 손이 먼저 가고 손이 먼저 가고 다리를 잡고 이쪽 손으로 발목을 잡아 그리고 뒤로 넘겨서 볼 건데 뒤로 넘겨서 이쪽으로 왔을 때 다리를 찢고 그대로 돌면 돼요 하고 다리를 벌리자 이렇게 이렇게 3 2 3 4 3 4 5 5 6 5 5 5 5 6 5 6 5 6 6 6 7 7 8 7 7 8 9 9